안녕하세요 수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네 소렌토 역사를 한번 해볼건데요 네 소렌토 역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모닝에서 소렌토로 넘어갔는데요 네 그러면 한번 소렌토 역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소렌토인데요 네 산타페랑 비슷한 급이에요 아니 또 비슷한 급인데 네 산타페랑 더 비싸죠 원래 네 기아장착 소렌토입니다 이번에 엄청 잘 나왔더라구요 네 이번에는 엄청 잘 나왔어요 네 예쁘더라구요 이번에는 이번 소렌토는 또 어마어마하게 예쁘더라구요 네 그러면 2002년 2월 2월에서 2006년 4월까지 4월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세대 B의 소렌토인데요 2002년 2월 2002년 2월에서 2006년 4월까지 팔렸다고 하네요 네 고급형이래요 네 소렌토가 그리고 레저백 네 시트백 네 최고급형 네 이 차가 옛날에 엄청 고급이었나보네요 네 고급형이고 최고급형이네요 프리미엄이고 리미티스드라네요 엄청 좋네 아 윤석님 네 이거 소렌토 고급차인거 아세요 엄청 고급차죠 네 소렌토 엄청 고급차입니다 소나타보다는 아니지만 소렌토가 더 늦게 나왔죠 다음에는 뉴스돌렌토에요 뉴스돌렌토는 2006년에서 4월 4월 2006년 4월에서 2009년 4월까지 팔렸다고 하네요 네 EX라네요 뉴스돌렌토 EX 네 이것도 똑같네요 네 고급형 최고급형이고 네 2.5 디젤이네요 다음엔 소렌토 알 네 소렌토 알 소렌토 알인데요 네 몇 년에서 몇 년까지 한번 보십시오 2009년 4월에서 네 2010년 7월까지 팔렸다고 하네요 네 XM 네 소렌토 알 네 어 또 고급형이라네요 2.0 디젤 2.2 디젤 고를 수 있다네요 2.4 가솔린 가솔란 가솔린도 있네 윤석님 2.7 LPG 소렌토 중에서 LPG 차 있나요 2.5 가솔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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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s 없지요 이 있다는데 후 흐흐흐흠 있다는데 있다는데 2012년에서 아 2012년 7월에서 2014년 8월까지 팔렸다고 하네요 네 뉴 소렌토 R 이것도 고급은 아니에요 다른 고급차가 나왔지만 2.2 디젤이래요 그리고 2.2 디젤을 고를 수 있고요 네 산타페양 거의 비슷합니다 네 다음에는 3세대 소렌토 UM 올 뉴 소렌토가 출시가 됐다고 하네요 2014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판매가 됐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고급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소렌토 럭셔리 네 디럭스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다이 귀찮다 GD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더해졌대요 어 꽤 좋은 차네요 네 기아 소렌토 여러분 근데 2차 많이 팔렸다고 하지 않아요? 3D 운전 교실에 있다는데 네 2차 공짜 운전하시고 싶다면 3D 운전 교실에 가서 네 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 뉴 소렌토 네 더 뉴 소렌토인데요 이거 왜 뉴 소렌토 아 더 뉴 소렌토입니다 2017년부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네 팔렸다고 하네요 네 2.0 디젤이 2.2 디젤이랑 2.0 가솔린 터보가 네 고를 수 있다는 하네요 네 더 뉴 소렌토 럭셔리 플래스티지 마스터 네 바람 좋네요 다음은 소렌토 더 마스터 이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야? 아 알겠다 알겠다 전혀 다른게 없는데 상관 아니야? 네 어쨌든 네 이 차량은 넘어가도록 하죠 네 소렌토 드디어 4세대가 나왔는데요 NQ4 소렌토입니다 네 2020년부터 3월 현재까지 팔렸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소렌토의 역사를 한번 보아봤는데요 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소렌토 역사 2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 감사합니다